자 앞서 이야기한것대로 2332.33 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2차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구간이야 자 오늘 무조건 상승 추세로 마감이 되려고 그러면 자 2332.33 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 왜 앞서 말한 시간 요 구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선물 매도가 지금 가장 많은 구간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선물 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10시 32분에 종합주가 2332.33 을 돌파를 하면 추가가 상방으로 1A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락 유도를 시키는 거지 콜 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매도를 집중적으로 때린 구간이 바로 10시 31분에 이미 주가가 여기에서 하방 압력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장이면 지지받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빠지고 있으면 이게 그냥 계속 누적적으로 빠질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아 얘가 다시 또 여기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면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밀려서 하방압력이 점점 누적적으로 오느냐 그 구간을 지금 겪을 단계라고 그래서 지금은 하방압력이 지금 강한 구간이고 자 여기에서 무조건 올라와야 돼 얘는 최소한 어디까지 2325까지는 올라와야 돼 그래야 지금 10시 52분이니까 추가 반등을 할 거냐 못할 거냐에 대한 예측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지 2325도 안착을 못하면 어 너 힘들구나 아 지금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하네 자 콜옵션 푸옵션 싸움이 지금 치열하네 이런 것을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시간에 조정을 마치고 무조건 올라오지 못하면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올라가는 장이면 무조건 2332를 돌파를 하고 계속 지지를 받아줘야지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 그러면 종합주가에 대한 목표가를 2338까지는 반등권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그게 포지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매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매도하는 사람 전략을 미리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아침장에 이제 10시 32분에 고점을 일단 때려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사람들은 뭐냐 여기에서 얘가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야 못 올라오게 하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 보여야 된다고 뭐로? 간단해 그냥 돈질로 돈질로 이 시장은 돈 질 외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더 이상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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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니까 그럼 반복훈련이 하나밖에 없지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얘 바로 여기까지 튀어 올라와 한번 봐봐 못 올라온다 그러면 하방압력이 강하다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선물 매수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는구나 못하니까 밀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이제 11시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이제 오전장이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상방으로 가려고 그러면 2332를 돌파를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원회의 입장이 강하게 나오기는 힘들어 단지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 날이지 목요일 날 그 저점이 깨느냐 그게 깨지면 이제 추가 급락이 온다는 거지 지난주에도 이야기 했잖아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금요일 날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전날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날 이날 이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와서 반등이 와서 그냥 보압으로 지금 머무른 거야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조정 건전한 조정장을 마치고 추가 반등권이 가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자 최소한은 오늘 여기서 머물러서 양봉으로 끝난다고 그래도 다음날 무조건 뚫고 올라와서 2385까지는 무조건 올라와야 돼 못 올라오고 여기에서 끝난다 그리고 내일장에 힘이 없다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뚝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추가 급락이지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확률은 뭐야 지금 확률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그 힘의 압력과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의 그 힘의 압력이 지금 거의 대동소의하게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할 거냐 아니면은 추세가 상방으로 도는 거를 보고 확인을 할 거냐 조금 덜 먹더라도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작전을 짜는 게 좋다는 거야 동전 하늘에다가 던져서 자 지금 봐 그치 내가 그랬잖아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그런다고 내 얘기 하나도 안 틀리지 자 밑에 여기 지지점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힘으로 밀면 그냥 쭉 밀리는 구간이거든 근데 왜 내가 아까 예측을 했어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오겠다는 거야 뭐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예측을 하는 걸 뭘 보고 하냐 선물 매도 옵션 매도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을 보면 되는 거야 거기에서 외인들과 기관들과 개미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잘 싸우냐 그렇잖니 그지 거기서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항상 주고받는 구간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죽어나가는 거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 그 다음에 조정받는 구간 이런 거를 미리 다 내가 예측을 하잖니 미리 예측을 하니까 그 예측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추세가 아 도는구나 바뀌는구나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되는구나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 얘기지 조금 덜 먹더라도 그걸 차트 보고 들어간다? 죽는 거야 추세가 바뀌는 구간에는 차트가 안 맞아요 자 잠시 오늘 2020년도 8월 24일 코스피 종합주가 2차 시황분석을 해 드렸고요 무조건 이 구간에서 올라타지 못하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이 아래 치열하게 격전이 지금 벌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얘가 지금 밀릴 거야 지금서부터는 또 아까 전에 올라간다 그랬잖아 지금은 이제 얘가 이제 또 밀리는 구간이야 밀려도 얼마나 밀리느냐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승추세에 대한 압력이 점점점점 강해지는 구간이냐 하락추세에 대한 압력이 지금서부터 누적이 돼서 강해지는 구간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아래로 변동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미리 예측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혼저가를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당장 위아래 튀지를 못하거든 지금은 뭐야 지금은 무조건 얘는 밀리는 구간이야 여기서 반등권이 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 밀리는 구간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은 선물 매도 올라오면 매도야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을 땐 선물 매수가 유리한 거고 그래서 위아래 위아래 변동폭이 얘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올라왔을 때 매도로 대응할 거냐 이런 포지션의 변화를 보고 내가 뭐가 유리한지 알고 들어가야 지금 내가 선물옵션 방송하고 있네 선물옵션 방송하면 안 되는데 뭐 똑같아 선물이나 옵션이나 종합주가나 이 종합주가는 뭐로 움직여 코스피 200종목이 지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잖아 근데 선물옵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치 뭔 상관이 있을까 근데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왜 코스피 200이 지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선물이 올라가느냐 종합 선물옵션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매수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200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요 시간대에는 그래서 단타를 쳐도 요걸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요 구간에는 주식은 매수하면 수익이 안 나잖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올라오면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구나 아 그러면 지금 시간에 단타 치면 안 되지 들어가 봐야 물리는데 삼성전자 단타 치지 지금은 요 요 시간대 요 분대 요 때는 단타 치면 안 되는 거야 왜 들어가면 100% 물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들어가야 단타를 쳐도 100점 100승을 한다 이 얘기지 자 2차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